왠지 이름이 있었는데 각도로 봤을 때는 출구까지와의 거리는 약 43.2cm 집게로 인형을 잡아서 축하가 떨어뜨리면 저기 굴러떨어지기만 하면 출구까지 들어갈 확률은 72.8% 나름 광순언니의 계산법으로 구입되는데 한번 들었다가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출구통으로 가는지 하하하하 자 인형을 잘 잡아야 돼요 쭉 재산으로 잘해서 최대한 굴러떨어질 수 있게끔 문자 정말로 creator 우왕 그렇지 굴러떨어질 으으 쿵찜 ár 점점점점점 Steph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좀 찍어봐야지 한글자막 by 한효정